오늘은 해동력과 뇌혈관 질환의 탁월한 머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위는 봉두체라는 양명을 사용하고 머와 먹으라 합니다. 꽃봉오리 건조한 것을 관동화라고 부르며 서식지는 다소 습기가 있는 곳의 야산에 무리지어 자라게 됩니다. 약효의 우수성으로 농가작물로 대량 재배가 활발하며 잎과 줄기 뿌리까지 건강식으로 씁니다. 머위를 자주 먹으면 항체 형성작용으로 저항력과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해독작용이 좋아서 니코칭과 카드늄, 체내 해로운 독소가 모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살모사에 물린 상처에 머윗불이 19g을 찌어내어 환자상처에 붙이거나 다려서 매일 2일에 2-3일 복용시켰는데 2일 만에 부은 것이 내리고 체온과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3-5일이면 완치가 되어 머윗불이가 해독력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고 한국자원식물학회지에서 암세포 생장 억제성을 실험하였는데 머윗불이에서는 61.5% 머위 잎은 34.9%로 높은 암세포 전자공연흥을 나타냈습니다. 이중위암세포는 41.9% 억제시켰고 간암세포는 72.7% 억제하여 항암활성도가 매우 강한 약제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뇌기능 보호작용 및 기억력 증강활성을 갖는 뇌기능 개선을 위한 약물 수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는데 뇌혈관 장벽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력을 증가시켜 신호전달 기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기억능력 개선과 학습능력, 기억능력장애, 신경태행성 등의 뇌혈관 문제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제약회사에서 뇌관련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에서 머위 화합물이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루게릭병, 허혈성 뇌졸중과 같은 각종 뇌질환 치료에 유용함이 입증되었습니다. 머위는 입과 대를 뜯어서 나물로 묻혀 먹거나 장아찌를 담궈 먹을 수 있고 뿌리는 약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나물로 묻히실 경우에는 잎을 뜯어서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친 다음에 당근과 참깨, 양파, 참기름 등을 배 앞에 묻히시면 고소하고 식감이 좋아져 맛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뿌리는 겨울에 굴추에서 건조시켜 달여 먹는 것이 제일 좋고 용량 20g에 물 1리터를 붓고 대추나 감초를 넣고 달이시면 됩니다. 물은 반량이 되게 달이시면 되고 하루에 3회씩 복용하거나 산재환재 형태로 만들어 드셔도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머위 전초에는 피롤리지딘이라는 자연 독소 물질이 소량 함유되어 있어 과다 복용할 경우에 감기능 장애가 따를 수 있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뿌리를 생으로 초장에 찍어 먹거나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잎은 살짝 데치거나 말려서 먹어야 독성이 빠지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